맨 앞에 있는 거 말고 한겹, 두겹, 세겹인데 맨 뒤에 있는 게 천안공입니다. 1915 지리산 천안공 하나, 둘, 세 개가 있는데 뒤에 있는 거 민족의 영상 지리산 조망 하봉, 중봉, 천안공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. 맨 앞에 있는 게 하봉 중간에 있는 게 중봉 하봉은 1781 중봉은 1874 천안공은 1915 오도제 오도제에서 바라본 지리산 천안공 모습입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